Q 한번 소개하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이 시민입니다 내일 제주도를 가게 되서 이렇게 시민을 또 챙기게 됐는데 제가 시민을 뭐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BT21 파우치! 귀여운거 있고 이 파우치 안에 폼클렌징! 폼클렌징 하나 챙겼고 왜 폼클렌징izer에 물이 나오냐 그리고 면도기 면도기 하나 면도기 물 다 묻었어 폼클렌징 에이 에이 참 이거 한번 닦아야겠네 이거 에이 그리고 이 밤 하나 여기 있고요 잠옷 이렇게 챙겼습니다 1박 2일 스케줄이라 많이 챙길 것도 없어 보여가지고 저 투어 갈 때도 원래 여기에다가 반투 10개 정도 추가되고 티셔츠 한두 개 추가되고 그리고 게임기 저는 어차피 원래 투어 갈 때도 이렇게 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내일 제주도가 한 대륙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일 제주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